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공약인 30년 노후 아파트에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이 폐기됐다는 소식이 나왔었죠. 그런데 인수위가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를 검토한 적 없다며 일축했는데, 다만 1기 신도시 재정비는 중장기 과제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이를 놓고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윤선영 기자와 자세히 알아봅니다. 우선 관심도 됐던 30년 노후 아파트 정밀안전진단 면제, 백지화, 이건 사실이 아니라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최근 집값이 들썩이자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가 속도 조절을 언급했고요. 이 공약이 사실상 백지화됐다는 소식이 흘러나왔습니다. 정밀안전진단을 지금 그대로 유지하고, 다만 정밀진단에 뒤따르는 2차 적정성 검토를 좀 완화해주는 선으로 조정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에 대해서 인수위가 선을 그은 겁니다. 원희리 인수위 수석부 대변인은 재건축 관련 공약 폐기는 검토한 바가 없다고 밝히면서 현재로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 공약에 변함이 없음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30년 정밀안전진단 폐지 또는 아니면 유지, 이거 왜 이렇게 관심이 많은 겁니까? 이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고요. 예비진단과 정밀진단으로 나뉘는데, 수많은 단지들이 이 정밀진단에서 막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현 정부가 2018년에 이 정밀진단에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 단계를 추가하면서, 즉 강화를 한 거죠. 그러면서 노후가 많이 진행된 D등급을 받아도 재건축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점을 감안해 윤 당선인이 30년 넘은 아파트에는 정밀진단을 면제한다, 이런 공약을 낸 것이고요. 서울 강남과 목동의 재건축 추진단지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집값이 들썩이는 상황으로 가자 인수위를 중심으로 속도 조절론이 나왔고요. 면제 얘기가 어떤 게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로 이어진 겁니다. 이에 인수위가 오늘 공약 폐기 검토 안 했다고 하면서, 강남 목동 일대에서는 한숨 돌렸다는 반응이 나옵니다. 일단 일각의 논란을 일축하긴 했죠. 다만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인수위 설명 그대로 1기 신도시 재건축은 중장기 과제, 즉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추진하겠다, 이런 의미로 풀이가 됩니다. 그런데 1기 신도시 아파트 대부분이 30년이 넘은 노후 아파트가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강남, 목동에는 정밀진단 면제를 우선 추진하는 반면에, 1기 신도시는 별도의 잣대로 재건축을 천천히 추진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겠죠. 논란이 생길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일산이나 분당에 계신 분들은 들썩일 것 같습니다. 윤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인공에 strokes. 분당 including 수채에 설치해 주셔서 조금방 확인하시면 됩니다. 문제는 없는 과정을 대해석ège입니다.